오늘 말씀 제목은 배 오른편이 어디인가 같이 한번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던지는데 그 배 오른편이 어딘가를 함께 좀 살펴보고 또 이것과 연관돼서 동일한 이 장면이 초창기에 제자들을 부를 때의 역사하죠. 마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이 그날도 하루 종일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죠. 그때 더 깊은 곳에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데려서 많이 잡게 되죠. 더 깊은 곳은 어딘가. 오늘 이 배 오른편이 어디인가를 살펴보면서 보너스, 영적인 말씀의 보너스 같은 더 깊은 곳은 어디인가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셔요.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모여 있으면서 물고기 잡으러 나가게 되죠. 물고기 잡으러 나가는데 하나도 못 잡아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이 장면,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는 모습들을 그리고 물고기 잡는 이 모습을 그동안 어떻게 많이 듣고 어떻게 많이 배웠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해왔냐면 낙향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어떤 침체와 답답함 속에 낙향을 해서 거기서 어떤 마치 낚시만자들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못 잡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해석을 좀 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말씀 해석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하고 보고 보고 보노라면 이전에 글쎄요 저희들도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을 때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선배들과 신앙의 선진들의 설교, 부흥강사님들의 말씀 그리고 신학자들의 연구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본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전통적인 한국교회죠. 그 교회의 전통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것들이 많은데 저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어릴 때부터 저는 어떤 신학 수업하기 전에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우면서 이런 말씀들이 자리 잡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고 그렇게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도 목사가 돼서도 그렇게 어릴 때 새겨진 것들의 관점과 눈들이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배우고 익혀고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점으로 말씀이 보이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인할 수 없고 아마도 예외 없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본연의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말씀대로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뭔가 차이점들이 생기게 돼요. 어? 이거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하는 것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자들이 과연 낙심을 하고 낙향을 한 건가 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뤄줘야 우리 성도님들도 그동안 흘러왔던 것들을 약간 교정을 하고 좀 더 바로잡을 수 있는 또 새로운 관점과 눈들이 열릴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영적인 팁과 말씀의 팁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옛날부터 불러온 찬송가인데 어느 음정을 그냥 부흥강사나 그런 거에 맞게끔 불러왔는데 찬송가 그 작곡 그대로를 보니까 음정이 다른 것처럼 교정해야죠. 그렇죠? 이 음정대로 가야죠. 전날에는 그렇게 해온 것이 무방해도 지나간 거는 어떻게 말할 수 없어도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에 맞게 본 이 찬송가를 개편하든가 작곡된 걸 개편하든가 그 음정과 그 어떤 곡대로 해줘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교정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도 찬송가 보면서 몇 개 교정한 것들이 있거든요. 일전에 부르던 모습에서 마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도 그러면 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일곱 명의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게 낙향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낙향이 아니고 뭔가 침체와 잘못됨 속에서 그렇게 내려간 게 아니고 하나 이 예수 그리소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내려가라고? 갈릴리로 내려가려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0절이죠.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네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전해달라고. 뭐라고요? 내 형제들 제자들에게 가서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고요. 이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네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 거기서 나를 만날 거다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명령어죠. 명령하시고 전달해달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또 다른 형태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거는 천사 청년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네들을 만나서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이거는 천사의 말이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갈릴리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울 거다. 그러니까 너네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물론 이제 한 열흘 정도는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날에 여인네들 만나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 모여있는 곳에 가죠. 그때 도마가 빠져있죠.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강의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관점에서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도마가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드레가 지나서 도마가 있는 열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한 열흘 정도는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계셨다고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갈릴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갈릴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이 말씀 따라서 어디로 내려간 거예요? 갈릴리로 간 거예요. 낙향이 아니에요. 낙향 개념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간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말씀의 관점이. 제가 이것들에 대해서 이 말씀 그대로 보자면 이거는 낙향이 아니다. 이거는 말씀 따라서 고향의 주님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가서 있는데 그날 밤 제자들과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간 거죠. 어부들이니까요. 어부들이니까. 그래서 2절 보면 누구 누구 나오냐면 이때 합류했던 제자들이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나엘. 이 사람이 누굴까요?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나엘. 어? 이거 누구지? 이런 사람이 있었네? 나다나엘 기억나십니까? 참 이스라엘이라 간사한 것이 없다. 빌립의 친구, 빌립이 데려오니까 야,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참으로 참 이스라엘인으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던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그랬던 그 갈릴리 1장인가? 예, 1장에 나오네요. 그랬던 그 이 나다나엘 그러면서 주님 만났던 이게 누구냐면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바돌로메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나다나엘은 다나엘의 아들 이란 뜻이에요. 다나엘의 아들 바돌로메 아,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가 돌로메의 아들 이란 뜻이고 그 사람 이름이 김씨 아들 이 소리예요. 바돌로메가 그 사람 이름이 나다나엘이에요. 제가 거꾸로 설명했네. 나다나엘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같은 이름이다. 그리고 세배대의 아들 세배대의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해서 총 일곱 명이 베드로와 같이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이거는 낙향하고 낙심하고 침체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주님 기다리고 그러면서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주님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하나도 못 잡았어요. 이거 똑같죠? 누가 보금에 나오는 오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은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밤새 이분들 3년 쉬었지만 전부 어부 출신들이에요. 운전 3년 쉬었다고 운전 못합니까? 그거 아니죠.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 중에 전문가 특히 고향이에요. 고향 내 바운드리라고요. 이거 전문용어로 하면 나와발이라는 건데 예 요 요 요 그날 밤에 자기들 영역에서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4절 날이 새어갈 때 야 밤새인 거예요. 밤새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하여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 낯선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보기엔 낯선 사람이죠. 아침역에 새벽역에 왼사람이 갈릴리 바닷가에 서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고기 잡는데 묻죠. 얘들아 여러분 혹시 고기 잡으셨나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바다에서 고기 좀 낯으셨나요? 주님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게 그렇게 들리십니까? 아 할렐루야 영적으로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럼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 없습니다. 못 잡았어요. 아유 피렘이 한 마리 구경 못했네요. 하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셔요? 그랬더니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잡으리라. 이야 배 오른편 그랬더니 물고기 153마리 그 유명한 모나미 153 그 많은 고기를 잡아 잡게 되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오 이거 예수님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있다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7절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 이 성경 요한복음 쓴 사람 자기 이름을 말 안 해요. 요한이 계속 있으면서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죠. 요한이 막내예요. 막내둥이 얘가 형님인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거둬 딱 들러매고 이게 보면 50칸쯤 되는데 이게 한 200규빗 돼요. 900미터 그러니까 한 900에서 1000미터 정도 되는 거리인데 꽤 그래도 바다에서 멀죠. 그런데 거기를 그냥 뛰어내려서 확 수영해서 가는 거예요. 수영해서 가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먼저 도달하게 되는데 제자들도 배를 몰아서 오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생선 차려놓고 음식 차려놓고 지금 주님이 숲을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거 정말 굉장한 서비스죠. 주님이 싹 해서 생선 잡은 거 가져와서 한번 먹자. 생선 굽고 조반 같이 먹고 그렇게 떡도 먹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참 낭만적인 모습이에요. 이거는 마치 아침 어쩌면 물 한개도 올라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새벽역에 잡아온 고기를 가지고 마치 모닥불 피워놓듯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도란도란 얘기하는데 그 도란도란 얘기한 건 다음 주에 나눕니다. 다음 주에 나누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이에요. 14절까지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요한복음에서는 세 번째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런 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나타나신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배 오른편은 어디일까? 주님이 말씀하신 배 오른편은 어디냐 이거죠. 당연히 배가 우현이 있고 좌현이 있죠. 뱃머리를 중심으로 우현과 자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현으로 몇 타 이렇게 하면 배가 막 돌아갑니다. 큰 배들은 타가 있어서 선장이 있어서 그런데 작은 배들은 뱃머리의 오른쪽 이겠죠. 당연히 좌측과 우측이겠죠. 그런데 과연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배 머리를 중심으로 오른쪽 영역 공간을 얘기하는 거냐. 과연 그런 단순한 단순한 의미냐라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더 이상 무슨 말씀을 읽겠습니까. 그게 끝이라면 그게 아니죠. 배 오른편이 뭐냐. 오른쪽 왼쪽 이거냐. 그럼 지금도 배 타고 오른쪽에 던지면 그물을 잡을 수 있는 거냐. 고기를 153마리 고기 잡는 거냐. 이 말씀 그대로 하고 그거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를 넘어서 배 오른편은 주님이 말씀하신 곳이 배 오른편이에요. 다시 한 번 오른편 옳다 이런 의미도 있고 뭐 오른편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 오른편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좌측의 반대 개념이 아니고 오른편은 그럼 어디가 오른편이냐. 주님의 뜻이 머무르는 그곳이 오른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살펴야죠. 주님이 말씀하신 곳 주님이 뜻이 머무르는 곳 주님의 시선이 닿는 곳 요즘 그 찬양 시선이란 찬양이죠. 그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 주님의 시선이 닿는 곳 적어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뜻이 주님의 그 비전이 흘러가는 거기 주님의 의도가 녹아있는 그곳이 오른편 이런 거예요. 거기다 그물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그물을 기도의 그물을 삶의 그물을 재정의 그물을 거기에 나의 에너지와 생각의 그물을 나의 어떤 모든 그 인맥과 이런 세상 것들을 구축하는 의미를 거기다 던지기 위해서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떠나서 내가 오른 오른편 내가 생각하는 그 편 거기다 던지는 거긴 좌편이에요. 거기는 반대편이라고요. 거기는 고기가 없는데 고기를 잡았어도 그 고기는 내 게 아니에요. 소유를 쌓고 뭐 계보를 쌓고 권력을 쌓고 명예를 쌓고 인정을 쌓고 사람 수많은 인맥을 쌓은 그런 내가 던져서 내가 생각하는 오른편에 던져 그걸 쌓더라도 그건 물거품이에요. 거기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건 연기처럼 사라져요. 손에 잡은 것 같은데 바람을 잡으려는 같이 날아가요. 거기는 오른편이 아니에요. 거기는 반대편이에요. 어디가 오른편이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죠. 그 주님의 말씀의 본질이 뭐예요? 주님의 뜻이죠. 여러분 이게 말씀 지금 66권 말씀 로고스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고 주님 말씀이 문자로 나와있는 이것이 진짜 이게 그럼 뭡니까? 이 말씀 문자 화된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영 주님의 의도 주님의 뜻 주님이 이 66권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그 주님의 꼭 이루기를 원하는 주님의 나라 그 주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바실레야 그 주님의 왕국 그게 뭡니까? 주님의 통치 주님의 통치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그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의도가 이루어지는 펼쳐지는 그 영역 선교와 다음 세대 제자 훈련 교육 교회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그 역사 그 영역이죠 그 영역 그쪽에 그물을 내려야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153마리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엄청난 축구 여기 여러분 우리 작은 거 다 버리잖아요 다른 작은 거 다 나눠준다고요 다 나눠주고도 엄청나게 쓰고도 큼직한 거 153마리가 남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물 한 번에 그러니까 그 영역 주님의 시선이 닿는 그 영역 주님의 의도가 있는 그 영역 거기가 어디냐 그걸 찾아내는 게 여러분 그게 실력입니다 나를 향한 그 영역은 어딘가 그걸 찾아내는 게 인생의 비전이고 인생의 꿈이고 그 주님의 비전과 꿈을 내 꿈과 내 비전으로 삼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걸 모른 채 그냥 흘러가면 예배 그러니까 이게 성도긴 한데 이게 아직은 배 오른편에 던지는 거 아니거든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 오른편으로 오셔야 돼요 오른편에 던져야 돼요 오른편에 내려야 돼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양은 뭐를 듣는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목자의 음성 주의 음성 주의 뜻과 비전을 따라가는 게 그거 음성 듣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을 향해서 그물을 내리세요 여러분의 기도 말씀 은혜 여러분의 모든 자산 물질 물질 나누는 것들 다 그쪽에 나누세요 내 뜻 내 목적 내 꿈 내 야망 내 영성 내 거 내 거 내 거 내 자아 만족 내 거 그거 이루기 하는 건 반대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별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도 분별이 안 되면 인생 진짜 아주 그냥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들로 사는데 둘째 아들로 사는 거예요 첫째 아들처럼 사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데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몰라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거 바리세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왜 버림받았어요 주님께 주님 나라 성긴다고 왔는데 주님 나라를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품으려고 얼마나 했어요 암탉이 병아래들을 품으려고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어떻게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죽이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우리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성긴다고 다 하는데 결국 그게 누구를 위한 게 되는 거예요 자기 위한 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던져야 돼요 우리의 헌금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헌신 봉사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와 연관이 돼서 오늘 하나 더 같이 나눈다고 그랬죠 그럼 깊은 데는 어디냐 깊은 데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맥락에서 같이 나누면 또 재미있습니다 누가 보면 5장 4절로 6절에 간략하게 좀 보면서 같이 나누게 되는데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이 날도 이거 3년 반 전이에요 이거 3년 반 전이에요 지금 이 시차가 3년 반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과 이거 지금 누가 보금 요한복음과 지금 읽은 누가 보금은 3년 반의 시차가 있는데 그 3년 반 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장면 그래서 또 베드로는 요한과 뭐 몇 사람과 같이 동네 사람들과 같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아무것도 못 잡아요 밤새도록 이런 일은 인생에서 잘 없었는데 근데 그날도 그렇게 그렇게 못 잡아 그래서 낙심하면서 고기 이제 배를 돌려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 뱃머리를 띄워놓고 그물을 옆에서 수선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옆에서 들었죠 베드로도 듣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고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아무리 좀 뛰어나고 뭐 탁월한 사람이라도 어느 남의 그 밥그릇에는 잘 이렇게 건드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의 전문 영역에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목사이고 그러지만 어떤 전문 영역 속에 있는 그 영역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 밤새도록 허탕한 거 알고 지금 그물 수선하는 거 알거든요 여러분 어부들이요 그물 수선하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물 꼬매고 다시 정리하고 바다에서 해초 모든 거 다 띄워내고 그렇게 해서 다음을 준비하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작은 작업이 아니에요 엄청난 작업이에요 저희는 이제 바닷가에서 동해바다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부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수없이 봤어요 그런 것들이 작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같이 있던 친구들 동료들은 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낙심하고 있었고 힘들어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타고 있는 이 어선이 이게 어느 용인지를 몇십 년 어부 생활 속에서 본인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어부의 마을 속에서 태어나서 어선을 탔던 이들이 그 바다를 모르겠습니까 어부 도구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어디로 가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라 그래요 제가 몇 번 이 말씀을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해가 뜨면요 햇살이 중동 햇살이 엄청 뜨겁습니다 그러면 고기들이 뜨거운 거 정말 싫어합니다 따뜻한 건 좋아하는데 뜨거운 건 싫어해요 그래서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면 이 물 속으로 이게 몇 미터까지 이게 쏟아져 들어가요 쏟아져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거 받고 있으면 뜨겁습니다 가만히 그러니까 이제 알고 있으니까 고기들이 다 피해요 다 피합니다 해가 뜨면 깊은 곳으로 다 피해요 낮은 곳에는 고기가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 베드로가 탔던 배에 가지고 있는 그물이나 용도들은 전부 연한 낮은 곳에서 고기 잡는 곳이지 깊은 곳에서 고기 잡는 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못 잡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깊은 곳에 가라고 하잖아요 거기다 그물을 내리라고 하잖아요 그 깊은 곳이 뭐냐 그물이 안 닿는 곳이죠 사람들의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영역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곳 어려운 곳 그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 상황 거기가 바로 어디라고요? 깊은 곳이라고요 안 되는 곳이에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어떻게 죄인이 의인 됩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흙이 인간이 되냐고요 어떻게 무가 유가 되냐고요 어떻게 깊은 곳에서 고기가 나오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절대 절망의 장소거든요 거기는 인간적으로는 끝난 것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깊은 곳이 있어요 여러분의 깊은 곳이 있다니까요 나의 희망과 나의 어떤 것들에 미치지 못한 나의 힘과 능력이 미치지 못한 그 영역 좌절과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와 어떤 무슨 무의식 속에 던져져 있는 그 인간적으로는 포기될 만한 그 영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게 깊은 곳이에요 그게 깊은 곳이라고요 근데 거기 뭘 내리래요? 금을 내려봤자 안 되는데 금을 내리래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거기서 고기가 두 배 가득 차도록 잡을 수 있느냐 그 깊은 곳, 불가능한 영역, 어둠의 영역,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의 영역이 어떻게 간증과 고백과 어떻게 빛나는 별처럼 그 상처가 별처럼 되어지고 그 아픔이 꽃처럼 피어나고 어떻게 그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그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쓴뿌리와 그 불가능한 영역이 어떻게 절대 희망의 영역으로 축복의 영역으로 은혜의 영역으로 바뀌느냐 뭘 의지할 때요? 말씀에 의지해서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해서 거기다 내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불가능이 놀라운 가능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서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과 연결이 돼 있는 기가 막힌 진짜 수미 쌍감법처럼 초창기에 3년 반 전에 초창기에 베드로 부를 때 일어났던 그 깊은 곳에 던지라는 그 말씀과 이제 마무리되는 이제 부활하신 후 떠나신다고요 승천하신다고요 이제 마지막에 배 오른편에 던져라라는 이 말씀을 던지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러셨을까요 이걸 다 포함한 거예요 지금 주님의 청사진 속에서는 플랜 속에서는 이 처음에 베드로를 부를 때 그 고기 잡는 밤새 못 잡는 거기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주님을 믿어온 3년 반의 그 속에서 자신들의 그 비참함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떠나고 혼이불을 덮고 있다가 벗어던지고 도망가고 하나님 모른다고 주님 모른다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두려워 떨며 도망간 그리고 그 부활했어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지금 3년 반과 부활하신 이후에 삶의 모든 걸 포함한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깊은 내상을 잇고 있다고요 제자들이 왜냐하면 자기들이 주님께 한 짓이 있습니다 깊은 내상을 잇고 있다 아픔이죠 이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쁘긴 한데 자신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이건 깊은 아픔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주려고 해요 이거 치유해 주십시오 어디로 오라 그런 거예요 처음 만났던 곳으로 이게 주님의 배려와 이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좋다 못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이렇게 사랑하시나 이렇게 배려해 주시나 다 창맞고 칼맞고 욕먹고 제자들에게마저 그렇게 쏟아부은 제자들에게마저 배신당하고 그건 뭐 총질하고 뭐 가론유다만 은삼십에 팔았습니까 예 이건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한 짓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베드로는 더 했죠 가론유다보다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려고 어디로 부르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완전 처음 부를 때 그 장면과 똑같잖아요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해라 다시 출발해라 이게 다 내면에 포함되고 말씀은 다 안 하시지만 주님의 의도력과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보이잖아요 그럼 만져주시는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말씀이 다음 주예요 다음 주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해 이거 수석 제자 회복시키면서 이게 그만 회복시킨 게 아니에요 갇힌 모든 제자들의 그 상처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못했는데 본인들이 민망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들이 부인하고 저주하고 잘못하고 부정하고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본인들이 민망하고 이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주님 앞에 나갈 때 꼭 이 감정이 생겨요 마치 그 몸에 때가 더덕더덕한데 목욕탕 갈 때 괜히 미안한 거 야 이게 이 마음이 처음에 제가 들었어요 목욕탕 가서 때 씻으려고 목욕탕 가는데 목욕탕 들어가는데 민망하고 미안하고 이래서 못 들어간 적도 있어요 저는 어릴 때죠 꼭 이 마음이 들어요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나갈 때 꼭 이 마음이 들어요 꼭 이 마음이 그러니까 주님은 상처 있고 십자가 다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죄자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민망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풀어주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역합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선임 제자 역할을 하냐고요 이게 베드로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그렇게 만져주시기 위해서 이 갈릴리로 부르신 거예요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흘러가는 이 은혜가 예수께서 누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까 이 열두 제자에게만 지금은 열한 제자죠 이 제자들에게만 주셨던 그 사랑일까요 그분의 사랑은 영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배 오른편에 던지세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관계와 모든 에너지 생각들을 배 오른편에 투자하세요 그걸 붙잡으세요 그걸 달리세요 반드시 주님이 153마리 남겨주십니다 오병리어처럼 역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이런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이 마음들을 말씀을 통해 이렇게 끄집어내면 너무 행복해요 정말 세포들이 전율을 해요 제가 누리는 마음이에요 듣는 여러분들은 동일하죠 영은 흘러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신앙을 우리만 누려서는 안 돼요 참 이게 유튜브를 통해 남겨지고 하는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죠 온 세상에 퍼 나르세요 이게 성교 아닙니까 지금은 전도고 그래서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주님 붙들어주세요 정말 다시 이 회초를 통해 주님 앞에 돌아가고 살리기 위해 때린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바르게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나라 우리 한국교회가 또 세계교회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서 주님의 뜻을 이뤄드릴 수 있도록 그때 우리 교회가 마중물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님의 뜻과 비전을 이뤄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위 한번 부르집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집습니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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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